안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호랑 최고급 호텔에 놀러왔어요 어이 미호야 응 오늘 최고급 호텔을 즐길거라구 어? 가자 가자 너무너무 기대된다 여멘아 아유 미호야 오늘 너 짐 엄청 많이 써왔구나 어? 아 어 아 여멘아 여멘아 짐이 너무 무거워 좀 들어주면 안될까? 미안해 나도 연약해서 말이야 아 그건 몰랐어 내가 미리 예약을 해놔가지고 어? 바로 올라갈 수 있을거야 아 진짜 근데 여기 로비인가? 되게 멋있다 그니까 로비인가? 어 이거 짐 맡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앉아있을까 우리? 어 여기 사람들 많이 놀러왔네 어 저 사람도 어? 수영을 즐기려고 왔나봐 어? 내가 말을 좀 걸어볼게 어휴 아가씨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저리 가세요 어휴 너무 도도한걸? 이 여자? 어? 너 차였잖아 우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 그래 바로바로 가자 어 우리가 603호니까 어 육층 육층 육층으로 가야겠다 육층 띙 어 올라왔어 630호래 우리집이 육백3호가粉 어딨지 여깄다 여깄다 띙 zer communities 여기가 급황인가 봐 우리가 이번에 머물릴arios 활인가 봐 왜 물이 틀어져있냐? 왜 물이 틀어져있냐? 아 시끄러워라 와 방 진짜 좋다 TV도 나오고 노트북도 있고 와 경치 봐봐 수영장이 한눈에 보여 야 경치 진짜 좋다 오늘 여기서 하룻밤 묵을거야 나 짐 내려놔 짐 내려놔 짐 내려놓고 자 이제 가볼까? 어 잠깐만 냉장고에 뭐가 있어? 냉장고에 뭐가 있는데? 콜라가 있어 콜라가 있어? 어 그러네? 콜라가 있어 응응응 와 나도 목마라니까 콜록콜록을 한잔 꿀꺽꿀꺽꿀꺽 맛있다 자 이제 가볼까? 자음대로 한번 가보자 호텔 구경좀 하자 문을 못열겠어 그냥 열어 그냥 열수 그냥 열수가 없어도 그렇지 키를 들고 열어봐 키를 들고 못열겠어 야 저 물 좀 어떻게 꺼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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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나왔는데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달라고 이 호텔 이 호텔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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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어 다시 닫혔어 문 좀 열어줘 미우야 미안하지만 너 거기 이제 갇혀사라 나 혼자 가야겠다 안녕 제발 Q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집에 물은 안꺼져? 어? 신경쓰지마 우리가 돈 내는거 아니니까 아.. 이상하네 오케이 이제 1층을 내려가서 호텔에 뭐 뭐가 있는지 구경해보도록 합시다 어 미호야 너 배고프지 않아? 어 그러고 보니까 아침은 굶고 와가지고 배가 많이 고프네 나도 배고파 어? 여기 호텔 음식이 있다 뷔페 음식이 있네? 뭐 먹고 먹지? 어? 나 햄버거 먹어야지? 나는.. 어? 나는 만화고기 먹을래 만화고기? 오케이 그럼 저기서 봐 야 이거 햄버거 맛있겠는데 먹어야지 아 나는 여기서 먹어야지 꿀꺽 꿀꺽 맛있다 맛있다 호텔 음식이라서 그런지 음식이 아주 맛있어 음 그러게 야 이거 달라 달라 와 맛있다 어? 여기.. 여기 셰프가 고든 람쥐라는 소문이 있던데 고든 람쥐 어? 여기 스파가 있는데? 오! 야 미호야 여기 있어 여기 와봐 여기 와봐 여기 스파가 있어 어? 여기서 마사지도 받을 수 있나봐 오오오 이렇게 딱 입구 어? 나도 나도 어? 오! 내 발이 너무 시원해 어휴 오늘 먼 길.. 오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는데 야 다리가 싹 녹는다 야 여맨아 나 지금 최고로 행복해 아하하하하 나도 너무 행복해 우리 여기 들어가서 오! 여기 찜질방도 있다 야... 우와 사우나다 사우나 오.. 아 뜨거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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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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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워닝 응 위험하다는데 오래 있으면 위험하대 어? 우리 조금만 이따 나가자 그래 문을 잠가버리고 꾹 여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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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넌 이제 나올 수 없어 비호야 미안해 여맨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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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마사지 받는 것도 있나봐 어? 오! 마스크팩도 붙였어 여기 누우니까 자 손님 제가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사지 해주세요 네 이거는 차이 마사지입니다 아 제가 어우 너무 밟는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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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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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몸을 풀어주는 마사지 아 미호야 그렇게 마사지하는게 어딨어? 어? 아 그리고 그 뭐야 호텔에 애완동물 출입금지인거 몰라? 응 애완동물이 어디있어? 니 옆에 있잖아 무슨 소리야 옆에 있는게 나야 아 인형이야? 어? 아니 어 미호야 어... 이거 이번에도 되겠지? 이거 안돼 왜 안돼 왜 안되는데 넌 옆에 있는거 그럼 내가 이거 입는다? 내가 이거 입는다? 알았어 내가 입을게 자 그래 이제 수영도 즐기러 가자 밖에 수영장이 있거든 어?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오 야 호텔 진짜 좋다 어? 하룻밤에 여기가 백만원이거든 미호야 아 진짜? 응응응 자 여기 누워 엄청 비싸다 누워서 해변 좀 즐겨볼까? 아 수영장 좀 즐겨볼까? 야 좋다 어? 경기치가 너무 좋은데? 저 맑은 하늘 좀 봐 여기 야자스도 있고 안되겠다 난 더워서 수영장에 퐁당 후오오! 호호호! 그럼 나도! 나도 멀리서부터 영당아! 오와... 진짜 시원하고 좋다! 역시 더운 날에는 수영이라니까! 야호우! 요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호텔을 사실 빌린거야 전부다 허! 그럼 아까 그 도도한 여자는 뭐야 우리... 우리 둘밖에 없잖아 어? 아 그래? 어 언제 가셨지? 야 여기 최고급 호텔이라 수영장도 다르네 이거 어 뭐야 이거? 어이? 어이 미호야! 어허 어허 여민아 여기 해몽에서 자고 있었던 거구나? 음 여기 엄청 변해 너도 누워볼래? 어 그래 그래 나도 누워볼래 앗차 비켜봐 비켜봐 내가 누워봐야지 어떻게 누워? 어 응 누웠다 누웠다 아 여기 누워있으니까 잠이 올 거 같 여민아 여민아 죽으면 안돼 일어나 일어나 어 여기에 또 따뜻한 물 나오는 데도 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야외 온천인가? 그니까 말이야 너무 좋다 미호야 미호야 여기서 수영하니까 너무 따뜻하고 좋다 아 진짜? 아 잠깐만 물이 노란색으로 변했어 하하하 무슨 소리야 내가 오준이 하나 쐈다는 거야? 어허 도망갈래 이 녀석이 아 이제 수영도 했겠다 이제 다시 호텔 방으로 돌아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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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되게 많은 걸 경험했어 호텔 너무 좋다 어? 어? 손님 오왔네? 뭐야 빌렸다며 이 여자는 누구야? 아 아니야 모르는 여자야 뭐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우리 그냥 돌아가자 이제 빨리 자러 가자고 피곤해 피곤해 아 우리 방 물 좀 꺼줘 우리 방 물이 아직도 깨져있네 아 이 호텔 이상해 물 좀 끄겠습니다 잠깐만 물 좀 끄는 작업 좀 해야겠어 내가 끌게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이제 수영되어 있으니까 우리 샤워하자 너 먼저 씻어 알겠지? 그래 어머 어딜 봐 나 지금 씻고 있잖아 어어 너 너 똥도 그렇게 싸는 거야? 원래 씻으면서 똥을 싸야 건강해지는 거야 나도 손도 씻고 손 씻어야지 너무 씻고 손 씻고 손 씻고 손은 깨끗이 씻어야 된다고 자 자 먼저 들어가서 씻어 내가 쳐줄게 자 나 이제 손 씻고 응하도 하고 응 미호야! 미호야 좋아? 누가 변기에다가 응하하나 응 prueba 가고서 물 안 내렸어 앗 다 씻었어 이제 나도 씻을게 자 왜 문을 안가리미 너무 시원하다 아 역시 최고급 Nar을 놀러오게 잘했다니까 자 이제 물도 끄고 됐다 어휴 어휴 놀래라 어휴 궁포형 궁포형인줄 알았잖아 자 이제 가운으로 갈아입자 이거 이거 나 잠옷으로 갈아입어야지 잠옷으로 갈아입고 자 이제 티비 틀고 이제 누워도 잘까 아 아이 여기 가운도 치고 아이 너무 좋았다 이제 불 끄자 불 끄고 응 아이 미호야 너무 오늘 너무 즐거웠다 수영도 하고 어? 스스파도 하고 역시 비싼 호텔은 다르다니 kidna 모 xi передl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